음악 윤석열이 또다시 이념전쟁에 나섰습니다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국민의 안중에도 없는 사람 이진숙 김문수 민영삼을 코바코 사장이 앉혔죠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임명강행 물론 탄핵당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극우 성형 인사들을 요직에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믿을 것은 내가 믿을 것은 극우밖에 없다 극우밖에 없다 중도도 아니다 우파도 아니다 보수도 아니다 바로 극우 극우가 나의 친구다 노골적인 반노동행복 극우 유튜버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 나는 이게 맞아 이 해병대 사건이라든가 경찰 문제들이 터져나오면서 군도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 군 장성끼리 고소전이 붙었습니다 블랙요원 기밀 유출을 갖고서 사령관과 여단장이 맞고소전에 들어갔습니다 상관 모욕대 직권남용이다 진흙탕 고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보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군에 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안사항은 다르죠 과거에 군이 제대로 각 부대 예하부대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동태가 어떤지를 살피는 곳인데 여기서 여단장과 사령관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망가진 정보사 내부 기강도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연여한 겁니까 임성근이라는 사람 살리려고 온갖 정권의 실세들이 달라붙어서 망가진 군 최상병 순직 사건 사병들은 죽어나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건 여기서 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최대의 화두는 세관 마약 사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요 공수처에서 세관 마약 사건 수사를 본격하고 있습니다 백회롱 팀장을 두 번이나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제 오른쪽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공수처에서도 노콘 뉴스에서 보도한 겁니다 공수처에서도 최상병 사건과 닮은 꼴이라고 하면서 비슷한 구조다 그래서 최상병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요 굉장히 닮은 꼴이 많죠 저희들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 들었지만 수사 외학 과정에 용산이 개입하는 용산이 심각하다 언론 브리핑을 중단시켜라 대통령실 개인 문제 이종호가 등장하고 또 조병로 경무관 구하기 중앙인사위원회 불문 결정 세관 구하기 여기에 다 용산이 개입된 거 아니냐 거기에 또 이종호가 등장합니다 김규환 변호사가 이종호가 조복틀과 상당히 가까운 것 같다라고 발언한 방송 내용도 있습니다 마약은 조폭 다국적 국제마약조직 이 국내와 연계해서요 이들에게 경찰이 너 어떻게 들어왔니?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네 참 끝내주는 세상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윤석열과 한동안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100kg의 한국이 너무나 마약이 잘 들어가니까 필리핀에서 또 마약 100kg을 준비했다가 한국 경찰과 인터폴 필리핀 경찰과 공조에 나서서 이 마약 100kg을 압수하고 일망타진했습니다 세관은 경찰이 압수색하려고 하자 CCTV를 지어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세관 마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개최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약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마약 미립국 오픈국가가 되어버리는 한국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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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찰. 사찰이 등장했습니다. 참 이거 사찰은 독재정권의 완전히 대명사죠. 정보를 갖고서 국민을 통제하는 아주 독재정권의 유효한 효율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고 그러면서 대검입니다. 강백신 부장검사가 반부패 수사 일부에 선건데 3천여 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걸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관련법에 입학해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통과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중의해, 김병기, 김승원, 민주당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당직자, 보좌관, 또 언론인들, 언론인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언론 자유를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 다 통신기록을 조회하면서 사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관련자들의 친인척, 친구까지 다 통신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역대급 사찰 사건, 검찰이 개슈타포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검찰이 그냥 윤석열에게 과다 충성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각종 정보를 입수한 것이죠. 이것을 수사한다. 그래놓고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다 사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진짜 참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민간인 사찰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되살아났습니다. 2010년 7월이죠.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청와대 비서관이 지시를 내려서 총리실에서 여러분 김종익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혹시 KB 한마음 국민은행 자회사 사장인데 이 사람이 촛불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것이 사찰당이었고 이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폭해 수첩이라는 것도 당시에 등장했었습니다. 민주노총이라든가 여당의 유력 정치인 이게 당시 여당이라 그러면은 좀 입바른 소리하는 사람들 난경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사찰당했습니다. 언론계 친박 인사들이 사찰 대상은 이명박을 비판했던 사람 또 적대적 대립관계에 있던 친박 인사들도 다 사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최대의 권력형 게이트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MBC절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경찰, 국세청의 자료를 어디다 넘겼냐고요? 국정원에 넘겨서 국정원이 또 국내 부서에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걸려왔고 국정원 방척국장에게 징역 7개월이 매겨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역대 한국 정권에서 이러한 사찰들은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기무사, 국정원, 안기부, 경찰의 보안가들이 이 역할을 수행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 이분들은 계속해서 제어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사찰의 역사에 우두머리는 윤석열이 존경하고 있는 이승만입니다. 이 당시에는 경찰이 가장 쎘는데 경찰 수사과에서 사찰과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사찰계, 당시에 이승만 때의 경찰 사찰계는 진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무서운 조직이었습니다. 국회 프락식 사건까지도 이쪽에서 만들어냈었죠. 여러분 검사 오제도라고 기억하시죠? 이승만 때. 이 오제도 검사는 경찰 사찰과에서 아예 출퇴근하면서 사찰을 통해왔고 좌익 인사라든가 아니면 좀 애국 인사들을 다 사찰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이 이승만의 특무대, 이승만의 사조직입니다. 이걸 발전됐죠. 그리고 5.16 구태타 이후에는 중앙정보부가 이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CIA 조직을 번떠서 만든 김종필이 만든 중앙정보부가 여야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사생활 약점, 특히 여자관계, 재산문제 이런 것을 사찰해왔고 이들을 올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서 정치를 했습니다. 까불면 중정 지하실에 불러왔고 너 이런 문제 있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지금 검찰이 별권 수사하는 것과 똑같은 양태입니다. 검찰에 들어가면 다른 사건을 수사해서 너 이거 어떡할 거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YS 이후에는 안기부 업무도 축소시키고 국회 정보위원회도 설치하고 국정원에 대한 의회 통제도 강화했습니다만 국정원의 도청 문제는 DJ 정부 시절에도 나타납니다. 아주 자기네들 일을 자기네들 업무를 계속했던 것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걸로 먹고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이러한 정보기관 개혁이 이루어지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지자 이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직접 사찰을 관장하게 됐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3천여 명만 지금 통제됐다 그러는데 더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을 민간인 사찰한 독재 정권에서밖에 볼 수 없는 이러한 일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뭡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나라 경제가 휘청하는 이러한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주식시장이 블랙먼드이다. 충격다. 공포다. 그래갖고 코스피가 2,400선이 깨지기도 했다. 코스피 9% 폭락했다. 폭락했다. 코스닥도 11.3% 하락했다. 서킷 브레이크 일시적 중단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너무나 폭락이 크니까 주식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이러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낙폭이 역대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금요일 월요일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었습니까.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자신의 인기관리에만 몰두했습니다. 가서 저렇게 웃고 다니면서 주식시장의 주가가 하락하고 폭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던 자산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천만 원을 주식시장에 주식을 샀다. 그런데 이렇게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20%가 폭락했으니까 그럼 800만 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1억을 특히 대출을 받아서 하셨던 분들은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자금을 융통할 것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틀인데 오늘 내일 모레까지 만약에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 경제의 영향에 의해서 한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다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영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하는 윤석열 전통시장 가고 물론 전통시장에 고생하시는 상인들 방문하는 거 뭐라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휴가 가서 즐기면서 전통시장 방문해서 웃고 뭐 그렇게 좋은지 말이죠. 시장 상인들 만나서 악수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전통시장 방문하는 건 대통령이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나라가 엉망이고 경제가 엉망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날 해서 블랙먼데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전통시장 가서 웃고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네?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미국 경제가 예를 들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아시아 증시도 다 폭락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묘책은 없습니다. 묘책은 없지만 그러나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자금을 융통할 곳이 어려워지고 자산이 망가지는 겁니다. 거기 투자했던 개미들 또 투자자들은 자산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비상경제회의를 빨리 소집해야 되는 것이죠. 관련 당국들 기재부 금융이 이런 데 소집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그걸 컨텐지니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비상사항에 대처하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예를 든다면 비공식적이라도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되면 나라경제가 엉망이 되고 자본주의 질서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한국 수출에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특히 일주일 이상 가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환율에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물론 제 얘기는 가정이고 가설입니다만 오늘도 만약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고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폭락한다 그러면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를 들면 지금 상승하는 폭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민이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과 주식 이 부분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의 전체 자산이 망가지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오늘도 전통시장 가나요? 김건희하고 군부대를 방문했는데요. 정보사에서 장군들끼리 고소전하고 있는데 군부대 방문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병대의 사명이 순직했는데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데 군부대 방문해서 그거 설명할 거예요? 가서 내가 압력 넣었다 내가 경로에서 그렇게 됐다 설명하러 가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한가합니까? 하루에 지금 몇백 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 얘기가 어쩔 수 없다. 힘들고 잘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그러면 내려오세요. 그냥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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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망명 보내드릴게요. 내려오세요. 나라 경제가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도대체 국민 삶이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도대체 주식이 이틀 동안 20%나 폭락해도 대통령은 없어요. 대통령은 휴가 갔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방문하고 자기 부인하고 군부대나 방문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진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향후의 대책을 상의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엉망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엉망이 되면 한국 자본주의가 엉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휴가 그만두시고 빨리 와서 경제부처 직원들 모아서 빨리 비상 경제회의 소집해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국회에서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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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감사합니다.